네, 이번에 플레이할 캐릭은 자큐입니다. 네, 수영장 파티 자큐 스킨이고요. 네, 스킨이 참 이쁜데. 상대 탑은 이제 레넥입니다. 레넥톤. 레넥톤이기 때문에 청가보수를 가겠습니다. 네, 다이압니다. 다이아. 다이아오. 잭스랑 리븐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난 탑 가야지. 일단 상대가 정글이 리신. 우리가 누누. 아, 이거 2렙 싸움 지겠는데? 네. 이거는 내가 버텨야 되겠다, 이건. 이거는 지금 누누라서 이게 딜이 좀 약해, 누누가. 롤 끝나고 딴 거 하라고? 뭐 어떤 거.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우와우, 투명해. 이거 블루레몬 에이드 같다. 내 솔렉만 할 겁니다. 내 탱탱한 근육질 몸매에 너 쓸리를 줬군. 깊게 사장 목소리가 아니라 플랑크톤, 플랑크톤. 플랑크톤 목소리. 네넥이라. 버팁시다. 오, 딜교 맞거시네. 하지만 난 첨가봇이라는 거? 음흥흥흥흥흥. W섬마도 좋지. 근데. 슬로우가 없잖아. 슬로우 보고 왔는데 난. 한번 이어볼까? 타워에 좀 맞아주세요. 잘가 잘가 어 이거봐 이거봐 흐헤헤헤헤헤 야 전멸 썼다 전멸 전멸 썼어 쟤 죽여버려 전멸 썼어 으헤헤헤 내가 또 한싸움 하지 다 그렇게 생겼잖아 좋아 어 뭐야 아 시벌 롤챔스 이렐 대 잭스 나오네요 옴무님도 다음에 보시면 좋을듯 누구누군데 어디랑 어디랑 아는데 이렐 대 잭스 시즌2과 3때 참 많이 나온 조합인데 이렐이 이렐과 잭스는 손싸웁니다 아이엠 대 아나키 아이엠은 알겠는데 아나키는 잘 모르겠다 아이엠은 알겠는데 아나키는 잘 모르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잭스가 처음하면 어렵.. 아 처음하면 다 어렵구나 처음하면 다 어렵지 뭐 그렇게 치면 흐헤헤헤헤 아 왜이래 시스 아 왜이래 시스 나 자크도 잘한다고? 아 그럼 나야 안돼 나 옴무야 못하는거 없어 물론 쌀 땐 싸 하지만 지금 안싸지 다이아입니다 네 저 다이아입니다 견판 얘기하지마 자크 목소리가 스폰지바 플랑크톰 닮은거 같은데 같은 성우에요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지겠다 지겠다 어우 지겠다 지겠다 어우 지겠다 굿 잘가 하하 magnetic 흠 흠 흠 흠 쓰읍 이거 닌자 탑 1가까? 아 못가네? 잠깐만 그러면 쓰읍 음... 뭘 가는게 좋을까 일단 돈이 부족해서 이건 못가고 루비 수정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게 자크 스킬이 체력비례가 있어가지고 체력에 비례해서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있어서 보면은 없네? 아니 그거는 있잖아요 자크 몸집을 커지기 위해서 이제 자크가 이제 체력템을 가면은 덩치가 커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크흠 야 나 그렇게 불렁한 사람 마니야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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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한 덩치 하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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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어디갔니 여기 갔다 뭐야 어디갔어 왔네? 뭐야, 블루 털고 왔다, 블루 우리 블루 털었다! 롤챔스 잭스 대 이레리 아니고 럼블이에요, 아 그래? 아쉽다 흐흐흐흐흐흐 아이고, 불계산 미스 원래 약간씩 깨져요, 스킬 쓸 때 그게 아마 4000K로 패치를 하고서부터 그러지 않니? 렌넥 장점 좀, 라인전 강력하지 렌넥턴의 장점은 라인전이 강력하고 렌넥턴을 내가 안해봐서 모르겠다, 그 장점은 나도 자크처럼 살뚝뚝 떼내고 싶다 흐흐흫 여자지 너 여자들이 참 그렇더라구요 아, 이사를 누구 줬으면 어, 나이스 여자들 나는 살 이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야, 안오냐 왜 쇼핑이 참 오래 걸리네 뭐 어디 갔다 왔어 얘 헤헤헤 헤헤헤 퇴폐 오겠지? 어? 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се 어헤헤헤헤 훠헤헤헤헤헤헤 자꾸 어디 가 여기 черie 슬로야? 다이브는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도 있기 때문에 다이브는 안하겠습니다 템도 흡혈이라 좀 버틸 것 같애 AP가 2패 하나 있네 근데 2패가 좀 컸네요 3킬이면 어 그러면은 정령의 영상이 좋을 것 같네 네 자크입니다 자크 2패 와 리신 잘하네 리신 손빠르다 나도 왕년엔 저랬는데 내가 또 한싸움 하지 자크 어우 내 젤리 있네 젤리 젤리 맛이 있어 저거 얘 왜 자꾸 오냐 어맛 아 살려주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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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아니 올라오면 좀 빨리오던가 우리팀은 항상 이래 늦어 늦어 뭔가 늦어 대처가 늦어 와도 살겠다 나이스 그래도 잘하니까 봐준다 좀 이따 5대5 한타할땐 내가 내가 이니쉬 다 걸거야 나만 믿어 나만 내가 어? 엄청난 이니쉬 보여주겠어 레넥이랑 비교도 안되는 야 근데 저기 내 2를 끊을 수 있는게 맞네 미신 차버리면 나 2 끊기고 골카 던지면 끊기고 레넥이 스턴 걸면 끊기고 흠 흠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뚜루뚜루! 둠빠 둠빠! 어, 이거 뭐야 롤바투!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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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구만! 한번 뛰어볼까? 게임이 쉽구만!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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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야겠다 씨 아, 늦은 늦는데 엄청 늦는데 어우, 까비 뚜껑아야지 탑에 CS가 꿀이야 네, 이거 샤크스킨이에요 어후 꿀시 maior 호호우우!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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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어, 야! 이런 미친 할리가! 야 쟤 안죽었냐? 나 저만 그러는데? 괜찮아? 비사지 나와. 이거 나오면 이제 피차는게 차원이 틀립니다. 피차는게 아주 그냥 보시면 아닙니다. 보시면. 젤리 하나 먹을 때부터 이제. 이제 젤리가 이제 포션이 됩니다. 포션. 이제. 이제. 레넥턴이. 나한테 깝칠 수가 없어. 난 포션이 있기 때문이지. 잭스 정글 뭐 잘 쓰면 좋겠지. 아 나 이거 신발을 빨리 가야겠는데? 간다 간다. 앗. 잎놀 장난 아닌데? 아름다녔.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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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헿.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또 한 덩치 하지. 어, 없네? 어, 어, 있네? 어, 어, 잠깐만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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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여기 잘못 왔어요! 저, 저, 여기 잘못 왔어요! 어 야, 캡틀 존나 짱난다, 누구냐? 캡틀, 뭐냐? AD냐? 저게 안 되겠구만 란두윙 가져야겠어 네, 오션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탑 CS가 계속 쌓이네, 왜 쌓이지? 이거 계속 믿는데? 유홍 아직 1분 남았고 어우, 존나 멀어, 이제 이제 새총이다, 새총, 오, 탑 까네 아, 얘 죽을 것 같은데? 응, 다 먹고 와 요민아 준비하자 봐봐, 피가 안 달지? 어, 뭐야 아, 타워 푸실라고, 쒸 안 돼! 타워 줄 수 없어! 타워 줄 수 없어! 자, 욕 먹었고 나 아직 궁 안 썼다, 나 아직 나 아직 궁 안 썼다, 나 아직 나 아직 궁 안 썼어 아, 보빠 아, 보쉬스 저거 존나 큰데 저거 아, 가긴 너무 늦었어 비가 찬다 아아 어, 늦으세요? 어 어 하아 아아 내가 추천 한 번씩만요 내가 추천 한 번씩만요 아이, 8길 4대신데 똥쟁이라니 8길 4대신데 제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쓰읍 자, 또 시작 해볼까? 투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내 탑 포토 나간다 이거 promotes 졌다고 해도 상관없어 흑 크 왜 내가 부러지게라도 할까봐? 야 근데 이게 트타 그 뭐야 이 있잖아 이 그 폭탄 그게 타워에도 써지더라 그거 개설이 아닙니까 그거 범위도 널 보죠 도와줘야 돼 다 꺼져 다 꺼져 바로 야 바로 먹자 바로 바로 먹어 바로 야 이 새끼야 아우 난 이 새끼랑 진짜 절대 안 맞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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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젤리 먹을라 그랬는데 와 나 진짜 알리랑 존나 안 맞아 야 야 라인이 아까부터 왜 그러지 라인이 탑 탑이랑 보스는 왜 항상 밀리고 있는거지 태물 이거 가시가 보스를 가야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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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내가 한타 한번 노려본다 이거 아주 레전드 레전드 어 이새끼가 움직였구만 항상 라인이 밀리는게 이거 어떻게 밀려고 발언 가도 되지 않는거야 어머님 디아블로는 유튜브에 안올려요 디아블로 솔직히 올리기가 좀 무한게 계속 도는데 돌아가지고 지구할까봐 안 볼까봐 오 오 몸빵 하하하하하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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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예예예예예 어 호호우 호호우 꼬리 유튜브 하루에 올리는거 제한있어요 아니 없어요 제한은 없어 커진다 동치 커진다 동치 커진다 어제 어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트템 세개 먹고 에이 뭘 같이하는 게임 같이하는게 뭐 감사한일이야 같이하면 같이하는거지 게임 같이 즐기는거야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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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곤의 뜻이 뭐냐고 영화 킹화도 보시면 보면 조연, 조연인데 멋있게 나오는 캐릭 있어요 그니까 적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여자와 아이한테는 한없이 착한 캐릭터가 있어요 야, 살려줘 나 젤리야! 왜 좋냐? 아, 오리아나가 없었구나 투페이스면은 이거 퀵실버를 가야되는데 무조건 딜템 올리네 퀵실버 가야돼 이거 골칵 한번 맞으면은 게임판이 바뀌는데 혹시 그 다고넷이 레이 스티븐슨이라는 배우? 어, 이름은 모르는데 한번 내가 찾아볼게 우리 원딜 뭐야, 투타잖아 투타 잘하는데? 투타 왜 잘렸나? 오리가 잘렸는데? 퀵실리 이제, 그거 그거 수은장식디 바로 푸는거 있잖아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 그니까, 뭔가 그 거리를 잘 못잘거 같으면은 그 수은장식디 가야돼 cc가 한번 걸리면은 연계기로 애들이 들어오잖아 뭐 점멸을 쓰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후반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끝낼라고 점멸을 쓰든 해가지고 cc 걸리면 바로 그냥 다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아, 나를 왜 끌어? 아 아 찌나님 안개로 팽가기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뭔가 참 그러네 쓰읍 뭐가 이렇게 아프지? 와, 이 캡틀한테 내가 존나 맞았구나 시몬이 잘 버티지 당연히 내가 다 맞아주는데 내가 다 맞아줬잖아 지금 캡틀 나만 때렸어 나만 아 이거 먹으면은 사용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어? 뭐야? 어? 야, 저기 캡틀 갈텐데 용 어, 나이스 됐다 이득이다 오 이디신까지 이 motive 이 내가 다 이 너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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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리면 너가 아파 나 손메일이야 이 새끼야 차크 캐리? 이거 막아야지 이거 빨리 밀어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봐? 투패 나이스, 나이스 탈진 저거 죽었다 저거 나이스 바론 나온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한 번 뛰어볼까? 바론 아니 지금 미는건 좀 에바고 바론 없나? 아직 안 나온거구나 이거 내가 좀 지키는쪽으로 가야되나? 어 어어 야 내가 지켰다 이거는 내가 캐리다 진짜 이건 어 일루와아 나쳐, 나쳐, 나쳐 나쳐 나쳐, 나쳐 나쳐, 나쳐 처어! 처어! 빨리 처어! 그렇지! 처어처 처어! 처어처 처어! 처어! 오오오오 원 두 3! 아이씨 까비 예스! 내가 캐리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이거 내가 캐리했다 어디 보자 뭐냐 이거 등급 빨리 보여줘 이거 등급을 왜 안보...S 마이너스 아 S주를 하며 S주를 주지 그냥 마이너스는 뭔데 기분 참 껄쩍지근해 네 이렇게 해서 자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